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북미 관계 3차 회담은 성사가 될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란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번 주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5곳을 추가 제재한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6월 말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만남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의 만남을 얼마 안 남았죠. 앞둔 상태에서 이런 압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협상 카드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무기로 삼기 위한 이런 압박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미중 정상의 6월 만남으로 협상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실무팀은 물밑 작업 진행을 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 그냥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선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생은 거의 끝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바로 재판받고 감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좀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재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자산의 40% 정도가 주식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기는 당연히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미국 경제 성장 지속 그리고 주가 상승 그리고 실업률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주가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도 지금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 지표들도 조금씩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지금 아마 7월달 쯤에 한번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이죠.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지지부진해 질 거고 전 세계 무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성장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만남에서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둘러싼 상태에서 6월 만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6월 만남에서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추가 관세를 유예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그널을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 협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감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도 잡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시그날도 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가 또 한 번씩 좋지 않은 뉴스를 내면서 그런 불안감도 줬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지금도 계속 입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지속적으로 입을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렬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그냥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들이 이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슈퍼컴퓨터 관련 5구 추가 제재 이런 부분도 중국을 더 압박을 해서 양보를 좀 더 얻어낸 후에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밑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이집니다. 두 번째로 북미 관계 3차 북미 회담 성사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친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곧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런 이후에 주말 간에 대북 제재 1년을 연장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중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또 보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로 중국의 비핵화 대화에 적극적인 개입을 미국에 어필을 했죠. 이러한 환경을 둘러싼 환경을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특별한 지금 협의가 없죠. 2차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고 특별하게 지금 오고 가는 그런 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연장을 하지 않고 해제를 하겠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진행된 게 한계도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 1년 연장은 그냥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정상이 좀 우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도 미중 무역 협상에 조금 유리한 이런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미국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게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한 업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기에 상당히 큰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이런 제재도 강력하게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미사일을 쏘고 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업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머지않아서 이 3차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비건 대표도 오고 그 다음에 6월 말쯤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오죠. 와서 뭐 이러한 어느 정도 좀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란이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를 시켰죠. 격추를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보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린 후에 10분 전에 실행되기 10분 전에 취소를 했죠. 인명피해가 150명 정도 난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지금 미국은 인명피해가 없는데 150명이 인명피해를 내면서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 지금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보복을 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하면 또 여론에서 상당한 공격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인기 격추 건도 보면 이란 영공의 경계선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비행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죠. 이란의 영공에 만약에 저런 무인기가 실제로 영공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 사실은 격추를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 영공에 허가 없이 들어가서 어찌 보면 이란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스파이의 개념으로 살피는 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눈에 보이게끔 무인기가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24일 내일 월요일날 이란의 추가 제재를 예고를 했죠. 지금 무인기 격추에 대한 이런 보복을 이란의 추가 제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란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네 번째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거에 보지 못한 말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대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미국 내 여론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쟁의 명분이 확신해야 확실해야지 여론에 대한 공격도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 내년에 재선에서도 크게 어택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지금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강한 미국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화로 해결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쉽게 전쟁에 대한 빌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조선 피격사건 때도 이란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죠. 지금 미국에서 이란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떠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이란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란의 선택에 결국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이란이 보내고 있죠.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는 힘들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 이런 관계는 당분간 이란 교착상태가 어느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24일날 이란의 추가 제재가 되고 나면 이란에서 어떻게 할지 또 어떤 결단을 내리겠죠. 그런 결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급하게 이란에서도 움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집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말살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서 이란에서는 전쟁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떠한 미국에서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하면 이란에서도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재가 워낙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문제도 해결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부분도 성과를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코너까지 강하게 지금 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나라도 미국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예측을 좀 해본다 그러면 지금 미중 관계 북미 관계 이란과 의 관계를 볼 때 표면적으로 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주말에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 컴퓨터 부분 다섯 개 회사 제재를 하겠다 이런 미중 구역 분쟁의 격화를 알리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미 관계도 1년 연장 대북 제재를 연장 하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만 딱 놓고 떼놓고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 쪽도 제재 하겠다 좋지 않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표면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은 조금 예외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다음 스텝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사용된 옵션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주 초에는 이러한 표면적인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듯 하지만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크게 나빠지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시장에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조정이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쉽게 이렇게 크게 빠져 내려 가기보다는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증시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관계 그리고 이란에 대한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